또 바로 봐 What's the situation? 당황한 너의 실수 너보겠는 무너지는 성벽 차츰 밝아오는 새벽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모든 칼날 끝에 잘라내지 못해 계속 반복되는 문제 미처 풀지 못한 숙제 높은 pip FDA에 사라지는 작고 약한 바람 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리를 들어봐 껴고 부딪혀야 해 만에 불을 볼 수 있도록 schne경이 그런데 소리쳐야 해 눈이 번져 가로 너무 힘들어 여름대 희망하여 저가의 넌 사동을 다 못하네 내 손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진 아침에 아 박수! 와! 아, 다셨어요!